세븐 앤 골프칠레! 붕이에요! 안녕하세요. 골프 프로로 거듭나고 있는 양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쫙쫙쫙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 대박! 대박! 오늘도 역시 저희 스타일리시한 골프웨어 V12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세인트눈스 호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홀까지 쳐봤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저는 이제 한 방금 전부터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감을 잡았죠. 이게 4번부터 지금 파파 잘 치시고 계시고 플라늄은 저도 감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저도 이제 슬슬 감이 잡았기 때문에 원래 골프는 알죠? 맞아요. 7번을 붙입니다. 7번을. 골프는 7번을 붙입니다. 암프로 버디만 치셔야 돼요. 암프로 버디만 치셔야 돼요. 한우 먹을래. 우리가 암프로님의 버디 13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13개. 근데 이미 13개 글렀네? 아니죠. 올 버디만 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샷!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오오. 완벽했다 이번. 잘했다 잘했다. 어우 나무랄테도. 거리가 200세스. 와우. 굿샷. 내 인생에 낙서는 없다. 저도 태어나서 낙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굿샷. 아 좋아요. 152리터. 네 원래 저 이렇게 쳐요 평소에. 굿샷.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갔나?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니 아까 세븐 형님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레슨 빨. 근데 좋아요 지금 컨택도 좋고. 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아요. 세이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낙서 면제. 아직 몰라요. 어 낙서가 있구나. 아직 몰라요. 좋아. 좋아. 임팩트. 좋아. 올라는 갔어요. 근데 바람이 없어서. 나이스. 나이스. 오. 이글 찬스. 됐다 됐어. 이글 하면. 12점 갈 수 있습니다. 12점. 12점 콜. 이게 그 낙설한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우리가 타이틀이 좀 없어서. 맞아요. 대충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리고 원래 그 세븐의 골프 실내에서는 7번을 붙 하자. 원래는 7번. 무조건 7번을 붙 하자. 원래는 골프는 7번을 붙 하자. 6번까지는 골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굿샷. 올라가. 올라가. 굿샷. 이야. 굿샷. 예이. 오. 예이. 네. 서드샷. 서드는 뭐 이거 붙이면 버드 아니야. 그렇죠. 양정원 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리. 23이면 너무 쉽지. 이거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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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굴러. 안 굴러는 거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좀 더 세게 쳐야 되는. 좀 더 세게. 내가 약간 좀 더 세게 얘기하려다가. 어. 일단 약하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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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했다. 어. 그래도 파가 괜찮아. 파가 괜찮아. 그래도 파. 잘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되면 또. 90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노 챔스. 노 챔스. 황클럽반은. 아. 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이게 프로들도 이렇게 어려운. 래플레디. 마이콘. 하. 하. 오. 아. 하! 그래도 나이스ischen 디. 하. 감사합니다. 볼컵 자축 끝부분 봤어요. 고맙. 아. 아... 아... 펜씨! 아... 펜씨! 그렇게 볼 거면은 이제 좀 더 약하게 쳤어야 돼. 그쵸? 아니 나 2분 하려고 오늘. 아 2분. 2분 하려고. 아 맞네. 2분. 2분 하려고. 뿐이뿐이, 이븐이. 이븐이들. 올파 해본 적 있어요? 시합에서? 아니 그러니까 필드에서? 저 없는 거 같아요. 없죠? 네.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올파. 언더는 언더고 뭐 이런 건 쉬운데. 어... 왜냐면 버디 안 하고 파 18개 하는 건 거의 불가능?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버디를 빼야 되니까 기분도 나빠요. 맞아요. 버디가 나와야 되는데 버디가 안 나오면 진짜 막. 계속 버디 파신다 아깝게. 이렇게 계속. 아까 욕한 것처럼 막 그. 그치. 제가요? 오늘은 133m 거리의 파 3홀입니다. 2파. 2파. 좋아요. 버디다. 나이스. 오. 난 근데 이거 버디해도 되나 모르겠네. 치면 버디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분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올파를. 그래도 괜찮나? 일단 한번 이 샷 보고 결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전혀 아니죠. 아 네. 괜한 걱정을 했었다는. 아. 아. 이게 올파 챌린지. 오늘 저는 올파 챌린지. 아 오늘 라베 원정 대. 올파 챌린지. 올파 챌린지. 오 잘 들어갔다. 아. 살짝 오른쪽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예쁘게. 이거 그냥 어프로치를 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에이프린. 맞아요. 그쵸. 파트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좋아 좋아. 어 버디야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들어가. 뭐. 깻잎 같은 차이로. 와 에어버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아 덜 봤나 이번엔. 역시 올파 챌린지. 레디 찬스 홀컵 좌측으로 새컵 받습니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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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디 씨 나빠 나빠 스코가 확 좋아지고 있어요 오 좋아지고 있어요 6번홀까지 7개 오바를 치시던 양정원님이 아직까지 지금 한계로 네 바로바로 잘 맞고 있죠 네 이 분위기로 가면 충분히 라베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쪽 여유 많잖아요 네 좋아요 러프 우드를 선택한 건 현명한 선택 왜냐하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보셨으면 오비나스 진짜 러프 퍼리뽀러 퍼리뽀러 화지 간다 퍼리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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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장 원래 이렇게? 저도 다음에 형님 레슨 한 번 저한테 받으면 좋습니다 아까 김경민 프로님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셨는데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대충 칠게요 어차피 올파 해야 되니까 잘 쳐서 붙이면 또 애매하니까 대충 얘기를 쳐 놓고 투퍼 태서 그냥 팍 잘 했는데? 좋은데요? 아니야 그냥 투퍼만 할 거예요 그러네 대충 쳐서 투퍼 계획적이었어 쉽잖아 투원 투퍼 그냥 오잘붕인데? 근데 저는 나인홀까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전반만 2분 칠 거고 후반엔 언더 쳐야죠 후반엔 언더? 그럼요 후반엔 버디를 좀 보여드려야 보는 재미도 있고 아멘 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더 가야 돼 언더기라서 조금 풀렸네요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더 가주세요 어 이게 근데 말이 되나요? 8번이 130m가? 이번에 좀 잘못 맞았어요 아무리 잘못 맞았어도 20 이렇게 핀 맞긴 했는데 이렇게 음 굿샷 와 대박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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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와 대박 칙칙 칙칙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칙핑 바디 대박 와 멋있다 오프로스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 가겠습니다 할 일 다 한 거 같으니까 할 거 다 한 거 같긴 해요 아니 초반에 몸이 너무 안 풀려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던거지 혹시 스윙걸스는 다르네요 아 그럼요 또 스케일이 있죠 포디 포디 아 짧아요 어휴 턱없이 짧네요 약간 화내면서 친 거 아니죠? 아이라인 준비하세요 아 예 아이라인 어디 갔지? 아이라인 준비하시고 이거 빠지면 낙서다 백준아 아 아 아이라인 아이라인 버팅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아 들어가네요 아깝다 아 들어가네요 아 나의 성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니 아 들어가네요 음 우측으로 한 클럽 반 봤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아 됐지 아니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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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안들어갈 거 같았어요 안들어갈 거 같았어 아 잠깐만 이거 신중해야 된다 동호가 동호가 아니하면 난 올파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오 오 진짜 좋아 근데 버디 몇 개 하셨죠? 저 두 개요 어느 세월에? 아니죠 올 버디 치면 되죠 이제 버디 두 개면 지금 팔이 16 16점밖에 안 돼요 아 16점 아 후반전이 많아 이글도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글맛스버디디들 그렇죠 네네네 오우 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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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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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살았어 죽었어? 안 죽었어 벙커만 피하면 번거 뻥코만 피우면 되는데 뻥코만 빠졌습니다 죽지만 안 하면 되죠 아 그렇죠 살짝 깎여 맞은 볼 그래도 잘 떴어요 뻥코만 들어가지 마라 아퍼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나이스! 근데 웨지가 대체적으로 계속 짧긴 하네요 맞죠? 생각보다 조금 크게 쳐야 될 것 같아 샷! 올라만 가 올라만 가 올라갔어 나이스! 좋아요 프로님보다 가깝게 붙였어요 저도요 나이스 오세요 어? 이렇게 짧다고 해보시지 진짜 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방금 한국어가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지금? 메모 메모시지 이렇게 짧다고 해보시지 참나 이름 딱 들어가지? 딱 컨시드 거리죠? 딱 컨시드 거리 아니 꼭 저기 있었어요 오늘 지금 2홀도 파할 것 같습니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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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간다! 컨시드! 용가릿! 한번 해볼라고요 용가릿 하면 파워가 늘어나긴 해요 누가 약 봐야자 그랬지 아 네 오른쪽으로 한껏 봤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아 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무조건 넣어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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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 사만하면 뭐 많이 하네요? 네 원래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 라베 뭐 90타 이런 거 약간 거짓말 아닙니까? 네?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스 나이스! Tight 자, 올파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죠. 올파 챌린지는 계속된다. 끝이 나지 않는 올파 챌린지. 챌린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재미없어. 보는 사람이 재미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휘어진 474m 거리에 파5홀입니다. 주질이 너무 예쁘다, 진짜. 나이스, 괜찮아. 페이오잉. 스탑. 와 진짜 아슬아슬하네. 와 진짜 아슬아슬하네. 조금만 팠으면 큰일날뻔 했네. 좋지, 좋다. 와 저한테 똑같은 주질. 주질이 매우 이쁘네요. 오! 나이스. 좀 짧았나 봐요. 왜 저렇게 된 거죠? 턱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턱을 넘어가야 돼서 산을. 굿샷. 오 좋아. 오늘 드라이버 정말 좋아졌어요. 잘 뜨고 거리도 나가고. 150m.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힘도 빠졌어 몸이.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전반에는 힘이 들어가서 계속 못 쳤는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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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좋아. 오. 좋아 좋아. 이제 우드도 잘 맞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떴다. 아쉽다. 벙커. 벙커. 어? 이거 나무만 피하면 톤 충분히 가능한 거리인데. 아.. 나무가 안 맞다. 어 나무 살짝 맞았지만. 오 그래도 좋았어. 나쁘지 않아. 잘 갈 거야. 제가 좀 안 먹었어요. 아 벙커. 벙커. 새끼가 벙커샷이거든요. 오오. 놔둔대. 아 진짜요? 오오. 그러면 우리 치면. 붙으면 버디님. 맞아요. 벙커. 오 이거 올라갔다. 이거 넘어가나? 스톱 스톱. 오오. 좋아요.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또 버디 찬스잖아. 또 버디 찬스잖아. 아 이렇게 짧다고?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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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고? 삐진다고? 삐진다고? 타만 찐다고? 20m 벙커샷은 그냥 톡 대면 들어가는 거야. 톡 대면 들어가는 거지. 오 아까보다 더 뛰어쳤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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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펑커 브라더즈. 전 아닌 것 같아요. 세븐 펑커 브라더즈. 오우 진짜 이. 어?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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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아. 어 넘어갔어? 어? 이게 안 들어갔다고? 살짝.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드라이버는 멀리 쳐도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헛도에 뭐 거리 없음이 있으시네. 에이. 에이. 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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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잘했다. 잘했다. 어? 똑바로. 아 똑바로. 아 이거 무조건 뭐. 눈 감고 쳐도 뭐. 눈 감고 쳐도 들어가죠. 발로 한 번 쳐보실래요? 하하하하. 진짜로? 어 진짜로. 아 근데 버디를 못하면 왠지. 전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해주세요. 어 좋다 그거 좋다. 똑바로니까. 서비스. 와 이거 처음 본다. 우와 재밌다. 자 1미터 1.6. 똑바로.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멀리건 쓰면 안 될까요? 들어가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멀리건. 아 이거. 아 파. 컨시드라 멀리건이 안 돼. 여러분들께 재미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만족을 합니다. 누가 만족하고 있죠? 만족했어요? 아니요. 전 괜찮았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저하고 왜 하는데. 오 화났어 방금. 분노의 지금 티샷 봤어요? 완전 세게 때렸어요 지금. 나이스. 이야 굿샷. 아 아연으로. 아연으로 볼수티 61. 와. 네. 엄만만 가. 너무 가라. 너무 가라. 너무 가라. 너무 가라. 오 나왔다. 너무 갔어요? 어. 몰랐지. 몰랐지. 아니. 재주다 재주샷 재주샷. 굿샷. 아 둘 맞았는데. 나 뺀. 둘 맞았는데. 그래도. 잘 떠요, 공이 이제. 넘어가.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한 20m 남은 거 아니야? 응. 30m. 그냥 스윙만 하면 뻗어. 잘 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거 플라이어야 뭐야? 어? 몇 번 쳤어요? 스윙만 하면? 45도? 저 50도. 또 이렇게 많이 나가? 갑자기? 러프였나? 페어웨이였어요. 왜 그랬을까? 플라이어 아니고? 나의 손기술을. 이렇게 신났어요. 어? 깜짝이야. 공이 이렇게 간 거 봤어? 응. 드래곤샷. 난 또 왜 이렇게 끝이 했지? 좋다. 오 좋다, 칙칙. 갑자기 왜 또 크지? 우리보다 낫잖아. 둘 보다 훨씬 나아. 둘 보다 훨씬 좋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오 잘 뛰었는데 네. 우와. 펜씨.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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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손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되게 재수 없었는데. 되게 재수 없었는데 방금. 좌측으로 반 컵 정도 갔어요. 좌측 반 컵이면 저는 이거 그냥. 들어가요? 네. Schr是прッ 네. descriptions. 아isia diversity. 자신의 좌측. 이거 좌측 보자 졌죠? 그냥 보자. 아 vessel 좀. sto Rei 리액션은 Tyrenego. 이제 보기 행진으로 가고 있어. 아이라이너. 왜요? 아니에요? 저 보기잖아요. 선배님으로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선배님으로서 그리는 거 얼마나 잘 그리는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어. 파스리입니다. 파스리, 오케이. 네.